그 시작은 호기심이었습니다.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미지의 영역을 향한 열망. 그 본능을 갖고 태어난 한 자동차로부터 모든 움직임이 시작됐죠. 그것은 SUV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최초의 도약이었습니다. SUV와 세단 사이의 오랜 경계마저 뛰어넘었죠. SUV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새로운 진리에 도달했고 세상이 세운 완벽의 기준을 추월해버렸습니다. 그렇게 새로운 움직임으로 익숙했던 시대를 바꿔온 차 스포티지의 다섯 번째 움직임이 지금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. 스포티지가 그래왔듯 호기심이 향하는 미지의 영역으로 당신의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 기였습니다. 스포티다시 It inspires.